네 안녕하십니까 기그맨 김원효입니다. 이야 이제 정말 이 서면 중심가에 부산 최고가 아닌 국내 최고의 보컬 실용음악학원이 탄생을 했습니다. 알소동 보컬 실용음악학원. 이야 정말 우리나라의 최고의 가수들을 앞으로 배출해낼 수 있는 뛰어난 많은 인재들이 여기서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. 많은 분들 김원효가 추천합니다.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알소동에서 정말 뛰어난 신뢰 계속 향상시키십시오. 아 벌써부터 막 밀려오는 소리가 아 나 진짜 뿜겠네.